오늘 방송은요 여러분들 유기소프트에서 후원해주는 방송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황 이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좀 깨놓은 게 있네 잠깐만 이거 뭐야 인기음면 방어전 이거 아나도 못겠네 암살 기도로부터 정보원을 보호하라?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? 벌써 시작해? 야 여봐! 여봐 왜 벌써 시작해? 어이 뭐야! 어이 뭐야!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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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어이! 왜 이렇게 빨리 와! 어이 뭐야! 왜 이렇게 빨리 와! 아니 잠깐만! 잠깐만! 뭐야! 야이 어떻게 막혀 이거! 미친 아이야 이거 잠깐만! 아씨! 말도 안 돼! 어이 커타돌라기만! 어어 일로 오겠다 이거지? 일로 막아주지 그러면 일로 뚫겠지 또? 뻔하지 뭐 인강 2 왜 이런비니! 이런냐! 골창! 호호! 야, 수류탄으로 적에게 두 명을 처치하십쇼. 인질 어딨어? 인질이 여기 근처에 있다는 건데. 인질님! 2층에 있다고? 여기 바로 찾았다. 이거 금방 죽이지, 이거. 이거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오 오 으아악 아잇씨 아잇 아잇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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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 너한테 아까 못둔 놀래다 놀래다 엎드려 파이더홀 안녕하세요 정의하세요?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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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 뒤로 돌아가오지 마 멀어어멀 어허앜 워어어어아악 이번엔 딱 깨줄게 이번엔 천천히 가라고요? 제 사전에 천천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돌격이에요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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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have a great time 자 오늘 합동방송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을 한 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? 기부님 레인보우 시스 시즌 얼마만에 하시는 거예요? 어제 한 판 한 거 빼고는 6개월? 그러면 지금 우리 둘 다 고인물이라는 거네요 한마디로? 아니죠 우리는 이제 애기지 애기 어 잠깐만 테러리스트 진압이 있는데? 잠깐만 신캐가 있는데 쟤가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요 라이언하고 요거까지 아는데 문어가 있네? 아 이거 그거네 홀로그램 이야 뭐가 되게 많이 생겼네 아유 이거 뭐야 기부님 장비 빨리 좀 세팅해놓고 계세요 아 아니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실력 명의는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장인이자 피지컬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진짜 딱 죽기 딱 좋구나 너가 아 빨리 오늘 뭐 목표 없습니까? 목표? 목표? 골드? 랭크로 돌려요 우리? 그러면은 설마 그냥 하려고 해서 아 잠깐만 랭크로 돌린다고? 어 랭크로 돌려야죠 무슨 소리세요? 미쳤나봐 아 랭크로 해야죠 이 사람아 랭크는 그 수밖에 안 살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은 약간 일반 형지라면은 랭크는 그 하나 형 정글이야 글로 들어가겠다고? 아마존으로 들어가야죠 뭐 아니면 돈대 어차피 캐주얼로 한 판 몸 푸는 게 어때? 한 판 몸을 풀고 요시 달아올랐어 몸이 그때 랭크 투입 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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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험으로 시청자 하나 끼우자 아!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군요 같이 하고 싶은가? 적용을 돌리시게 내가 미친 짓을 한 거 같거든 지금 방금 여기 내가 모르고 뚫어놨어 어 내가 그렇게 들어왔구나 오케이 자 천천히 가자고 천천히 잠깐만 막고 있어 막 기다려봐 나 마우스 잠깐만 좀 줄이자 어? 어디야 어디 있었어? 휘어 휘어 스마트 안경 온 나 왜 안 맞았다고?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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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라바라 캐피 하라바라 캐피 라이오킹 잠수함 가자 그럼 자 라이오킹이 안 나왔던 잠수함 나는 얘 볼게 트렉스 독침인가? 얘 뭐냐 이거 이거 쓰레기캐라는데 단거 골라봐 이거 골라보자 이거 뭐야 오! 걔가 지 에일리언 에일리언 이건 더 쓰레기라고? 야! 식혜가 쓰레기일 리가 없어 조용히 오 나이스! 나이스! 푸쉬 푸쉬 베이베 아 나란히 1 2 3등 오케이 나란히 2 3등 아 좋아 좋아 나란히 2 3 형 해충 발사기 해줘 해충 발사기 해충 발사기는 드론을 뺏는 거야 형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그래? 오키 오키 오케 역시 이 게임은 캠핑을 하면 노잼이지 반갑습니다. 아 뭐지? 아! 아니 내가 들켜버렸어. 왜 들켰지? 뛰어와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애들 당황했어 나 때문에. 뭐야? 뭐야 팀킬! 야! 나로 인해서 팀킬을 만들었어. 오케이, 여기에 있다! 이거야 돌아가 빨리! 돌면 다 잡을 수 있어! 거기 있다! 거기 있다! 거기 있어! 그렇지! 역시 라!!! 뭐야 이거? 뭔 스킬이야? 오케이! 저 잡아! 바구니에! 바구니야! 바로 넘어져 뭐야? 어디 있어? 뭐야? 2층이야? 3층에 일단은 그거 있어 북한 인민군 오케이 오케이 누군지 알지? 아 이거 비질해 비질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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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그게 북한군 아니에요? 아 비.. 북한군 아니었나? 아 북한군 아니야! 아 뭐야? 아 오케이 오케이 따라따라단 따라따라단 야! 북한군 있어! 그때로 들어가면 죽겠는데? 뭐야? 뭐야? 야 여기지! 뭐야 이거? 잠깐만! 지금 형 꼴찌인 거야? 꼴찌하고? 용서할 수 없군 야 근데 내가 킬이 많은데 왜 내가 꼴찌니? 이거 문제있다 아니 내가 킬이 2킬인데 왜 쟤보단 점수가 낮지? 게임 잘못될 뿐만이 뭐 여러분들 이 방송은 유비 소프트의 후원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방송으로써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유비 아 캐리 하자고요? 캐리! 캐리! 아 캐리! 더머리 캐릭 하자고! 캐리 하자는 게 아니라 역겹네 진짜 지하에 카카 있었어 여기까지 제가 용서하기 까비 몰라 정적이 안 받은 거 어 뭐야 아 뭐야 모르고 잘못 눌렀는데 그걸 또 쳐다보드네 아니 형이 뭐야 이래서 성 쳐다봤지 바로 경쟁력고 경쟁력고 아 이거 빡실 것 같은데 뭐야 캡처 매체? 아냐이냐 캡처 매체한데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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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나가봐 아냐 아냐 잘못 눌렀어 나가봐 아이 잠깐만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? 나 나 나 스스로 얘기해 아! 아는 맵 좋아 아는 맵 좋아 오 오케이 맵이 있단 말이야? 누가 선택해야 돼? 내가 선택하는 거야? 우리가 투표 투표 아 투표? 형 서마이트 아 그래 이거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오 좋아 오호 내가 왔는데 나 좀 봐줘 물을 죽지 말고 나를 죽여달라고 아아아아아아 이 미친 아 나 다 넘어가지고 죽었어 막겠어 아니 뚫고 들어오면 된다니까 멍청아 화이팅 사장님이 시디브 가자 아이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제발 이 정도면 저격도 안 할래 저기 거시기 그 뭐할까 그러면은 저기 생명 피지컬 간다 형 아아 그러면은 오케이 퓨즈 오케이 해킹 완료 카메라 카메라 보셈 오케이 폭찬받아라 이거 설치 안 돼? 나 안해 왜왜왜 다 막아놨어 빅마벨 온 아이차 나 안해 이거 또 볼까? 퓨즈 퓨즈 아카어 뭐야 왜 안 돼 툭툭툭 엥 뚱툭툭 렛츠깨옥 오케오케오케 뭐야 오케 한번 더 아이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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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오케오케 이거 핵이냐? 이거 핵이냐고